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좀 그랬죠 오늘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악재들이 좀 연달아서 나와줬고 맞물려가지고 나왔고 또 그게 겹치는 바람에 시장의 하방폭이 좀 굉장히 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냉정하게 오늘의 흐름을 좀 보면은 사실 이벤트에 어떤 기한이 있는 악재거든요 결국 대주주 요건 하나 10억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에 맞는 좀 심리적인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정작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물량보다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에 무서워가지고 매도를 일단 던지고 보는 아 이거 악재다 오늘 안 좋겠다 던져야겠다 이런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대형주 같은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죠 뭐 애초에 10억 같은 게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뭐 큰 그런 수치도 아닐 뿐더러 그쵸? 오늘 LG엔솔을 좀 볼 건데 LG엔솔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사실 뭐 장전에 요즘에 올라가는 것들은 다 가벼운 종목들이에요 이슈 달고 올라가는 거 그날 어떤 호재가 나와주고 아침에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그런 애들 위주로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때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좀 테마 형태의 주도주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받아보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로 LG엔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혜택들 다 받아보실 수 있다 주도주도 받아보시면 단기 매매 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또 은봉이 나왔고 역시나 기간매도랑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었죠 이게 오늘 캔들을 보면은 결국 종가 저가 형태의 캔들이잖아요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오후턴으로 갈수록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외국인의 6천주 매수가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연기금이 또 팔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외국인이랑 연기금 포지션이 중요한데 외국인도 프로그램 매수가 2만주 정도 들어왔지만 창구를 통해가지고 또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외국인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연기금은 매도 이게 달라진 거는 없다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중간하게 대응하면은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현금 묶이고 마이너스만 더 커진다 우리는 충분히 볼 거 다 보고 대응해야 그게 진짜 메리트가 좋습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 긋고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되게 의미가 있는 구간일 수 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멈춰주면은 좋겠다 이런 바램 혹은 좀 의미 있는 가격 라인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간 오면은 45만원 오면은 여기는 지지가 강할 거기 때문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드리잖아요 지금은 이런 라인들을 깨고 내려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당장 뭐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호전적인 포지션을 잡아주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전날 나스닥 밀렸죠 대주주 요건 정책 시장의 기대 부응 완전 못했죠 그 다음에 연말이죠 연말에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밀어넣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타랠리도 연말에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줄인다 이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미국 그 예전 시장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도 연말 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축소를 하고 현금화로 한 다음에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거는 1월입니다 1월부터 방향성을 잡아가고 1월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첫 번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하는 게 1월이에요 물론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한 액션 대응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1월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1월을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12월달에 무리하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시장에다가 돈을 때려박는다 그러진 않죠 이거는 늘 그래왔습니다 연말에 제가 대형주 별로 흐름 별로다 이거를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사이클을 과거 18년, 19년, 17년, 16년 이럴 때마다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대응 많이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을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도 다 그냥 그런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오늘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물론 45만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45만원 반등 노리고 45만원 올 때 풀메스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앞으로도 안 드릴 거고 충분히 하반 구간 보여주는 거, 저점 다져주는 거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한 47만원, 50만원 이런 구간까지 액션을 주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론 물타기는 조금 더 늦게 하고 평단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괜히 어중간하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 했다? 지금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선 긋고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그냥 충분히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반등인 것 같다, 반등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내가 주식시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저희랑 같이 저희의 도움을 또 받아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주도주 받아보시고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하면 이게 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아 올해는 내가 뭘 뭘 해야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안에 주식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LG엔솔 남겨주셔서 같이 해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